이번 선거의 화두는 586세대 교체라고 보거든요. 결국 신세대로 정치의 흐름이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김무성 대표야말로 중진중의 상황이잖아요. 뒤에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후배들이 그 땅에 부산 영도 지역에 자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전국의 수도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사퇴를 둘러싸고 세 번째 의혹이 배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있다라는 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김기현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한테 그러니까 김무성 같은 분도 어떨 때 나타나냐면 이런 분들은 당의 혼란기, 뭔가 당의 공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틈을 빚고 나타나는 분들이 바로 김무성, 김무성 그리고 김양길 같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국힘이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제 좀 사람이 좀 욕심을 버렸는데 그분 연배가 어떻게 되니? 연배 거의 7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물론 정년이 없지만 청년 정치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너무 나이 든 분들이 좀 하진... 그리고 그동안 나이 들 때까지 뭐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이죠. 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그냥 반성하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그냥 뭐 직방에서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좀 멋있게 늘고 가면 좋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영도, 부산 영도 출마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제안을 했다가 본인이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또 해명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의 배경에 김무성 대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확산, 일파, 만파, 김무성 대표 관련된 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도에서는 영도 지역의 당원들이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 지금 중진들 불출마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이 위기니까 세대교체하고 저는 이번 선거의 화두는 586세대교체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신세대로 정치의 흐름이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김무성 대표야말로 중진 중에 상황이잖아요. 뒤에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후배들이 그 땅에 부산 영도 지역에 자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전국의 수도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오시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말하자면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이 줄줄이 지금 출마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보시면 이인재 고문이 아마 제일 연세는 많은 것 같은데 이인재 고문 그다음에 김무성 그다음에 심재철 전 원내대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박지원 대표가 제일 많죠. 81세죠. 그다음에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돼서 올드보이들의 귀한 이런 제목도 잡히던데 이인재 이분은 6.25 전에 태어나셨네요. 대단하신 박지원 대표는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6.25 전이 문제가 아니라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지원 변호사가 이번 총선이 운동권 청산이다. 운동권 청산이다. 운동권 청산이 지금 화두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 운동권 윗세대 아니에요. 네. 운동권 윗세대요. 그래서 나오시려고 그러나요? 586은 아니잖아. 80년대 학번, 60년대 색은 아니니까 나오시려고 그러나. 50년대, 40년대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운동권 전 세대와 후세대가 힘을 합쳐서 운동권들을 퇴출시키자.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이게 물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흘러간 물을 또 가지고 온다고 어떻게 물고가 바뀌어요. 정치 원로들한테 어떤 소일거리 좀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나는 그 배지를 달면 그렇게 좋을까? 저는 뭔가 이렇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이만큼 스펙 쌓였는데 활용 정점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뭐가 더 하고 싶어서 의장이 하고 싶어서 소일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자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채석장이야. 하나하나 돌을 깨야 되고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젊은 사람들은 의욕이 있고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기 위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국민들이 찍어주고 속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이분들 중에 한 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똑바로 하면 우리가 나가겠냐? 젊은 사람들이 뭘 똑바로 안 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조차 안 줬잖아요. 맨날 홈지로 보내고 그냥 형식적으로 비례대표 몇 명 갖다 앉히고 그거 자기네들이 정치하는 판에서 뭔가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할 기회도 안 줘놓고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쇼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 가장 재밌는 영상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쇼